지금 자금의 유동성이 오늘 부동산의 전망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부동산과 자금의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 그리고 사람이 돈을 어떻게 유통하느냐, 자기가 부동산을 얼마를 주고 사느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금의 유동성이 부동산 주변의 그 실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그 요소를 봤을 때 첫 번째가 법이라고 했고요. 법 규제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금리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짧은 기간에 나타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 부동산은 결국 경제를 따라가요. 그리고 인구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왜 이런 부분을 따라가느냐. 법하고 금리는 또 하나로 묶을 수가 있는데요. 보통 부동산이라든가 물가를 조정할 때 나라에서 법을 활용할 때 많이 쓰는 게 이 금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대출을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게 가장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할 거고요. 그 다음 경제. 경제가 상승하면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경제 상승을 여태까지 이뤄왔기 때문에 부동산이 여태까지 불폐 신화였고요. 또 하나 인구. 인구가 결국에는 사람이 돈을 굴리기 때문에 돈을 굴리는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자금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오늘 자세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돈이 풀리면 부동산이 오른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대답이죠. 자, 우리나라에서 경제가 성장하고 있었을 때 여태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성장했죠. 그리고 산업이 발달하고 투자가 늘어날 때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고 그 다음 급여가 상승하고 자, 이런 부분. 자, 여기 앞에 이 네 가지 같은 경우는 뭐냐. 아주 건전하게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플레이션에서도 굉장히 건전하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좋았어요.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거 외에도 이제 자체적으로 부동산 개발이 일어났을 때 당연한 얘기지만 부동산에 돈이 투자가 되면 그 부분에서 이제 돈이 들어간 만큼 같이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규모의 보상이 풀렸을 때 물론 가장 대규모의 보상이 가장 많이 풀리는 부분이 부동산 개발이지만 그 외에도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죠. 이 급여가 상승하는 거랑 달리 이제 또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갖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상승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금리가 내려갔을 때 자, 이 부분이 제가 오늘 특별히 콕 집어서 얘기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금리 올린다고 얘기가 나왔고 또 미국에서도 지금 금리가 심상치 않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장이 나타났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산업이 발달하고 투자가 일어났을 때랑 굉장히 겹치는 부분인데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 지금 당장 처음에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별거 없었던 것들이 지금 많은 물건들이 생겨난 만큼 우리나라의 가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런 가치 늘어난 만큼 우리나라 가치 늘어났으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돈이 잘 벌린다, 물가가 상승한다, 인플레이션이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돈이 풀리는 것 그리고 돈이 많아지는 것 자금의 유동성이 많아지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것과 밀접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짚어볼 텐데 자, 경제 성장 우리나라가 제가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굉장히 건전하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던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됐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어느새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하더니 빽빽하게 밀집하고 어느새는 굉장히 번화하게 발전했습니다. 자, 지난 반세기 동안에 전 세계에서 이런 발전을 이뤄낸 데가 다른 곳에는 없었어요. 우리나라, 굳이 꼽자면 일본 정도겠죠. 그렇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부질이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진짜 우리 손으로 이뤄낸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여태까지 개발 조상국이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던 얘는 우리나라가 처음이었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가 발전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경제 성장률 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쭉 올라간 게 뭐죠? 결국에는 이 많은 것들이 이만큼 우리나라의 자금, 돈이 쌓였다라는 겁니다. 돈을 벌고 잘 살게 됐다라는 건 뭐죠? 그만큼 돈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늘어났다라는 건 뭐냐? 아까 제가 앞에 부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보시면 이 앞에서 경제가 성장하고 산업 발달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급여가 상승 일어났다라는 게 이 시기에 다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계속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됐느냐? 부동산 불폐 신화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계속 성장한다는 그런 상황이라면 계속 부동산 불폐 신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아까 부분하고 지금하고 조금 달라진 거는 이 인구, 인구 부분 제가 인구 부분에 대해서도 강의를 했었지만 인구가 작년까지 아니, 이제 재작년이죠. 재작년까지 늘고 있다가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제 성장률을 자세히 보시면 오일 쇼크 일어났을 때랑 그 다음 우리나라 IMF 일어났을 때랑 그리고 이제 세계 경제, 글로벌 위기 터졌을 때랑 그때 이 경제 성장률 내려간 그 지표 때 딱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부동산도 그 위기가 있던 다음 시점에서 부동산이 주춤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제 위기가 따지고 보면 뭘까요? 달러, 머니 이런 부분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자금이 어떻게 긴축이 된다 느껴지면 부동산이 이제 가격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는 시점이 있다. 그런 걸 알 수 있으면 부동산이 높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 제가 저번 주에도 이제 관광 도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를 들었지만 최근에 전 세계에서 부동산 투자를 해서 굉장히 많이 많이 발전을 이룬 데가 한강의 기적을 넘어섰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데가 두바이인데 두바이인데 이곳 같은 경우도 발전이 이만큼 있었으니까 어떻게 되죠? 오히려 너무 급격하게 하니까 이곳 브루즈 알리파에 있는 비즈니스 구역 같은 경우는 평당 100억 하는 곳이 나타나버렸죠. 이 시절만 해도 평당 천원 하던 게 이 시절만 해도 평당 천원 하던 게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거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는 지역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태까지 강의 들으셨던 분은 아 저번 주 강의만 들으셨으면은 이거를 관광 도시인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제가 말씀드렸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곳 사람이 잔뜩 몰려와야지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곳은 사람들이 더욱 몰려오고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몰려오는 곳은 어디라고 했죠? 돈이 이곳에서 많이 유통이 되는 곳 사람들이 돈 벌러 모이는 곳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돈이 잘 벌리는 곳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자기가 부동산 투자해서 크게 자기가 승리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만 봐도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이번 정권 들어서 부동산이 어떻게 됐느냐 자 이번 정권 들어서 너무 부동산 많이 올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자금의 흐름 그리고 돈이 어디에 풀렸나를 볼 수 있으면은 그 부분도 자기가 짚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 정권에서 2017년도에 정권이 들어서서 2018년 1월 1일에 발표된 게 뭐냐 예타 면제로 해서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SOC 사업 이런 투자를 하는 것이 나왔어요. 자 그때 총 사업비가 24조 1천억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경제학자들은 부동산 투자 개발에 돈이 이제 토지 보상 풀린 게 주변에 바로 이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자금이 풀렸다는 거는 그 지역 사람들이 이제 돈을 굴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고 그게 결국에는 부동산의 부동산 급등의 기폭제가 되거나 혹은 상승의 조건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토지 보상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상승하고 굉장히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노무현 정권 때 토지 보상이 지방에 굉장히 많이 풀렸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세종 지방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런 곳에 풀리면서 지방의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런데 그게 토지 보상 한 게 그렇게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명박 정권 때 사대강 하는 데 풀린 예를 들자면 지금 예타 면제 사업 이런 거랑 조금 비슷한 거죠. 바로 실수요자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 아파트 같은 거라든가 자기가 이제 살 집 같은 거 필요한 사람들에게 토지 보상이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실제 이제 그 주변에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들어갔을 때는 이게 일치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직접 아파트 사야 하는 사람들이 보상받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세종시 같은 데서 보상받아가지고 서울 수도권 같은 데 진입한 사람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도 그 당시 부동산 가격 상승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오히려 이명박 정권 때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됐다라는 얘기가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부동산 토지 보상이 굉장히 낮았는데 이번 정권 들어서 이번 정권 들어서 부동산 토지 보상 풀린 거 보시면 정말 믿지 못할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번 정권의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노무현 정권 때는 지방의 토지 보상을 풀었다면 이번 정권은 이게 거의 서울 수도권 3기 신도시 있죠. 3기 신도시 쪽으로 토지 보상이 굉장히 많이 풀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정권 들어서 서울 수도권 쪽이 지방하고 아파트 주거 그 격차가 가격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졌어요. 그거를 쉽게 알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방에 풀렸느냐 수도권에 풀렸느냐 돈이 어느 지역에서 더 많이 굴러갔느냐 실질적으로 규제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억누르는 규제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자금 출처 같은 거를 막 조사해도 서울 수도권에 계속해서 그 비싼 아파트들이 매진 행진을 벌여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죠.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올랐었던 2019년 말에서 2021년 작년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3기 신도시의 토지 보상이 80%가 이 시점에 나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장 많이 올랐던 시점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돈을 많이 굴릴 수 있느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곳을 찾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결국 돈을 많이 푼 곳이 또 개발된다라는 소리니까 그런 부분을 찾을 수 있으면 자신이 부동산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건 이 금리입니다. 부동산 투자 많은 분들이 저는 지금 이번 아직 올해까지는 지금 많은 분들이 부동산 전망 예측할 때 올해까지는 오르고 내년부터 내린다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내년부터 내린다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긴 한데 올해는 오른다 내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 기점을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결국에는 부동산 투자는 심리입니다.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은다면 뭐가 어떻게 되죠? 투자하겠다라는 심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투자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돈을 마련할 수도 없는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심리가 생길까요? 그런 사람들 제가 아까에도 얘기했지만 사람 사람이 늘면 결국에는 가치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돈을 굴릴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는 인구가 많이 몰리는 곳을 제가 항상 얘기하고 일자리 많이 생기는 곳을 얘기하는 곳이 결국에는 사람이 많아야 돈 굴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곳이 오르는 건 당연한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데 그거 말고도 사람이 늘지도 않았는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경우가 바로 금리가 내려가는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2019년 말에 중국의 우한의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전 세계적으로 터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돈이 풀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수십 조를 코로나 지원금으로 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약과죠. GDP의 1.9% 밖에 안 풀었으니까.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 GDP의 10% 풀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있던 돈 푼 것보다도 이 코로나 시기에 돈 푼 게 엄청 많으니까 어떻게 되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가 상승률이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물가 특히 자산 자산들의 가치가 미친 듯이 인플레이션을 보이면서 가격 상승을 보인 겁니다. 아울러서 금리를 굉장히 낮춘 시기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급격하게 올라가던 시기하고 굉장히 겹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참 굉장히 영끌하신 분들이 참 안타까운 이유가 뭐냐면 금리가 낮으니까 내가 이거 투자할 만한데 하고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중요한 거는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부동산만 인플레이션이 됐느냐 지금 미친 듯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우리나라도 지금 3%의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3.7%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2013년 이후부터 여태까지 2%대 그 수준에서 물가 인상률을 잡아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6.3% 6.2%를 넘어가니까 지금 미친 듯이 여태까지는 이 코로나 시점에서 디플레이션 일어날까 봐 계속 돈 풀겠다고 얘기했던 연준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갑자기 테이퍼링한다 갑자기 이번에는 양적 긴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양적 완화에 완전 반대죠. 돈을 걷어들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결국 자금 유동성을 굉장히 쪼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한 건 아닌데 돈 풀려서 올라간 그런 가격들이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8월달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달에 다시 1% 올렸죠. 분기마다 올렸다고 딱 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불과 2개월 만에 분기 상승이 아니에요. 2개월 만에 1.25% 저번주에 금리를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금 유동성이 굉장히 급박해졌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저는 어떻게 되냐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자기가 이 부동산 부동산 투자 부동산 투자 자산 투자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얼어붙는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최근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전세 사는 사람들이 울상을 짓는데요. 전세 2억 갖고 전세 2억 대출을 받았는데 이 금리가 작년만 해도 작년만 해도 막 2% 하던 금리가 갑자기 5% 가 돼버리니까 금리 이자 내는 게 많아졌죠. 오히려 월세 내는 사람들은 한 월 78만 원인데 자기는 전세 대출 2억 에서 매달 갚아야 하는 게 83만 원이라는 그런 얘기가 기사가 떴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전세에서 전세 원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금리가 낮았을 때 영끌이든 전세든 쉽게 일어날 수 있었고 그게 부동산 상승 일어날 수 있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금리가 올라가면서 낮췄다는 거죠. 그러면 올해 예상 제가 해볼까요? 당장 1.25% 이거 된 거 보고서 사람들은 바로 반응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지신 분들은 이제 내놓고 본 다음에 자기 원래 가격대로 내놓고 본 다음에 안 팔리거나 이제 돈이 급해야지 그제서야 금매물이 하나 둘 나오면서 그때부터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급격한 하락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급격한 하락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문제는 뭐냐? 예상을 해야겠죠. 앞으로의 예상. 자 근데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리겠다. 올 하반기부터 올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리 올라가는 거를 언제 언제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느냐. 우리나라 금리는 물가 올라갈 때 미국도 물가 올라갈 때 금리 올립니다. 두 번째 미국이 금리 올리면 한국도 이제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 금리를 올리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리가 지금 기준금리 1.5%가 긴축이 아니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올해 안에 1.75%까지 올려도 괜찮다라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2015년 이전부터 우리 금리가 2%를 넘겨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1.25% 1.5% 1.75%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작년에 한참 부동산 많이 오르던 시기하고 딱 겹쳐요. 금리가 엄청나게 내려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투자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방금 얘기했듯이 전세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건 뭐죠? 투자 심리가 금리가 오를 때마다 투자 심리가 적어진다라는 건데 근데 미국이 양적 긴축 얘기 나왔다라는 건 지금 이렇게 느긋하게 금리를 올린다라고 생각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오일이 요새 오일 가격이 굉장히 높은데 미국이 셰일가스 증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 농사가 굉장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최근 몇 년 동안 농사가 과연 잘 될 것인가 이 부분도 봐서 물가가 안정화되느냐 안 되느냐를 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얼마나 올리느냐 그리고 우리나라가 금리를 얼마나 올리느냐를 봐야 하는데 당분간 상반기 동안은 제가 금리가 1.25%에서 고정된다고 예상을 할게요. 왜냐하면 이번 대선이 있고 지선이 있는데 선거 때까지는 지금 현재 올리는 건 없어요. 그런데 올리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지금 1.5%에서 안정시킨다라는 얘기는 지금 많은 학자들이 혹은 전문가들이 지금 얘기하면서 안정화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확히 가감없이 얘기한다고 하면 이번 정권에서 가스비라든가 전기비라든가 인상하는 것을 대선 이후로 연장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원자재 가격 올라가지고 지금 처음으로 몇몇 라면 회사가 가격을 올린다든가 별다방 커피에서도 지금 이번에 가격 인상을 했어요. 지금 물가 인상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올해 안으로 1.75%까지 올라가고 그때 1.5% 1.75% 올릴 때마다 투자 심리가 점점 얼어붙으면서 그때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부동산 조정이 있을 거다. 그러면 부동산 하락은 언제 오냐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 금리에 의해서 2% 이상 올라가면서 내년부터 아파트 물량 많이 쏟아질 때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하락하던 때 어디를 투자해야 하느냐 그런 걸 찾아야 하는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세종이나 동탄시처럼 일자리 규모가 늘어나고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곳을 찾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동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기가 동탄시인데 결국에는 지금 여기가 이렇게 들판이던 곳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발전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런 곳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여기가 우리나라 한참 금리 올라가지고 전체 우리나라 부동산 침체 시기를 겪던 2011년에서 2016년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이 바로 이 사건이니까요. 그러면 이런 곳을 꼭 찾아보시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게 실제 오늘 방송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왜 사람이 늘어나야지 자금 유동성이 늘어나니까요. 그리고 돈 버는 사람이 많아야지 자금 유동성이 늘어나니까요. 발전되고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 자금의 유동성이 많아지는 지역을 꼭 찾아보셔라. 그리고 일자리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주목하셔라. 그렇게 오늘 결론 내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